세호와 지훈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진행시제를 쓴거죠 복도에서 다미가 왔을 때 생일 축하해 라고 세호에게 말고 여기 있어 they are from my dad 그것들은 아빠로부터요 아빠가 생일선물를 대신 사줬나봐 와우 2kbl 티켓 고마워 who are you going to take with you 너는 여기 take가 데려가다야 여기는 누가가가 아니라 누굴 목적으로 해야 돼 왜냐면 여기에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얘를 목적으로 해야 돼 목적어 누굴 너는 데려갈거니 너와 함께 라고 데미가 물어봤어 민준이 he took me on to soccer game before 이전에 축구 경기에 나를 데려갔었어 so it's time to pay him back it's time to 뭐뭐 해야 할 때이다 자 되갚아야 할 때이다 아 그 자 이너와 너 그거 알아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자 민주는 isn't a fan of basketball 농구팬은 아니야 but i am 그러나 나는 그래 well i'll ask him first anyway 하여튼 그에게 물어 먼저 계획에 물어볼게 퍼스트 먼저 라고 세호가 응답하였어 자 이렇게 인용구에는 동사와 주어가 자리 바꾸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 세호 리플라이드라고 해도 돼 근데 이렇게 주어 동사를 바꿀 때가 많은데 이렇게 인용구에서 그래서 요런거를 인용구 도치라고 불러 인용구가 있을 때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자리 바꾸만 하는걸 안 바꿔도 상관없어 자 he won't go with you 걔는 너랑 안갈걸 trust me 날 믿어 라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후에 스카이 이 남자에는 누구니 다미 쇼터 써 다미는 어 다음 이렇게 수거적 표현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땡크 투 원 세업 하면은 혼자 생각하다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말로 했다는 얘기 아냐 그 여기 제기대명사 들어간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셀프를 붙이면은 그런거를 제기대명사라 그러지 전치사 투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자 어 데울 스터베 어 어 어 종종 소리가 있다 시울레이러 나중에 보자 라고 다미가 말했습니다 쉬 허리 투 클라 그녀는 교실로 서둘러 갔습니다 컴온 지훈 야 지훈아 이렇게 야 라고 세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에터 코너 코너에서 세호 범트 인투 서먼 세호는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미안 이라고 그는 말했고 계속 그리고 컨티뉴 투 계속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저스탄 딱 그때 바로 그때 지훈은 무언가를 마루에서 마루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왜이 세호 세호야 기다려봐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호 was not there 세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자 아프터 클라스 방과 후에 세호는 went to 다미 다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I can't find one of my ticket 내가 내 원어부 하면은 뭐뭐 중에 하나 그래서 뒤에는 뭐뭐 중에 하나니까 꼭 복수명사가 와야 돼 그러니까 my tickets 복수명사가 왔죠 Did you happen to see it? 너 혹시 그거 봤니? happen to 하면 우연히 뭐뭐하다 야 그러니까 의역을 약간 하면 너 혹시 봤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라고 그녀가 답했습니다 Isn't it in your bag? 네 가방 속에 있는 거 아니야? No it's not there 아니야 그거 거기에 없어 I think I lost it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거를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세호가 또 말했어 on her way home 자 집으로 가는 길에 수가적 표현이에요 다미는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he had a ticket in his hand 그는 그의 손에 티켓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got angry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hey why do you? 이 형식 동사에요 자 저스탄 딱 그때 그래서 요거 요런 이제 개똥사는 뒤에 이제 형용사가 아니요 지워야겠다 여기 angry 여기 형용사거든 동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서 될 수 있는 문장 성분은 주격 보호밖에 없어 보호 그러니까 얘가 주격 보호니까 얘가 이 형식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럴 때는 become처럼 해석하는 거야 뭐뭐가 되다 화가 화가 나게 되다 화가 났다 just then 바로 그때 지훈이가 세호를 보았고 그리고 고함 쳤습니다 i found the ticket in the hallway 야 내가 티켓 발견했어 복도에서 i think it's yours 6월에다 s 붙이면 이제 너의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너의 것이라고 고마워 i was looking for that 나 그거 찾고 있었는데 라고 세호가 말했습니다 과거 진행 시제로 또 쓴 거죠 he's not so bad 걔가 매우 나쁘진 않구나 라고 다미는 생각했습니다 so what were you saying 너 뭐 얘기하고 있었니 do you have something to say to me 지훈이는 look to really please please keep it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look 뭐해 보이다 이 형식 동사 감각 동사라 그러죠 감각이랑 관련돼서 그래서 please keep it 여기 이디 쓰는 거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 감정은 왜 지훈이가 사람이잖니 아닌가 맞을걸 사랑 감정은 과거 분사로 표현한다 i love to 나 정말 좋아 거기까지